Hi British Vogue, I'm Charlie XCX And this is what's in my bag 이 뭐예요? Wait a damn minute 사실 방송에 못 나올 것 같긴 한데 Oh my god Oh? Oh no ma'am 근데 이거 그 뭐지 그 깡만 나가면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I was shocked 그 그냥 관리템 관리템입니다 네 관리템 Wait a minute hold on What is this honey? Okay let's move on 관리템입니다 네 관리템 네 관리템이요? 네 관리자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이거는 들고 다녔어요 혹시 몰래사항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혹시 몰래사항이 별은 별게 다 있구만 이거는 또 이거는 또 북위를 책임져줄 수 있는 요즘은 사실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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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